20분 만에 체온을 올리는 비법을 공개하겠다더니 갑자기 바지를 올리고 양말까지 야무지게 벗으시는 뜨뜻한 물을 채워넣는 게 어딘가 익숙하죠? 조격하시는 건가요? 좋아, 좋아. 오케이, 가자. 바로 조격입니다. 뜨뜻하게 조격을 하는데 머리 위에 그거 얼음 아니에요? 두 한쪽 열이라고 들어보셨죠? 머리는 시원하게, 발은 따뜻하게. 조격이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됩니다. 조격에 얼음팩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. 잠이 잘 안 온다. 그럴 때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하다 말고 이렇게 조는 거죠. 큰일인데 나 오죽을 해야 되는데. 선생님,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 한 수까지 얼른 알아봐야죠. 안녕하세요. 손발이 차다고요, 지금? 손발이 차고, 발을 수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먹어도 자꾸 체중이 되나요? 맞습니다. 우리가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살이 찌는 거, 비만 맞습니다. 옛날에 한 땐 제가 98프로까지 했었거든요. 과체중, 비만이다. 그러면 땀벌벌 흘리고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. 순환이 안 되니까 대사가 더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노폐물이 더 쌓이게 되고 다시 또 비만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. 비만의 악순환을 끊는 체온 높이는 한 수, 저도 좀 알려주세요. 평소에 꾸준하게 해주시면 체온도 올라가고 순환도 잘 되게 돼서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어져요.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, 원장님한테는? 저한테는 좀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지압법 책 알려드릴게요.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일명 탈탈이 운동인데요. 탈탈이 운동? 첫 번째, 탈탈탈 털어주세요. 탈탈탈 털어주세요. 탈탈탈탈탈탈탈탈탈. 아, 다 틀렸어. 두 번째 뭐예요? 깍지 끼워주시고, 박 박 박 때려주세요. 손바닥.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어요. 어떻게? 펼쳐보면, 자, 뻘극히는 있죠? 그만큼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. 세 번째는 뭐냐면, 여기 이제 조금 전문적이에요.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접었을 때 맞는 부위. 노궁혈. 넷째와 다섯째가 만났을 때 반대. 소부혈.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노궁. 여기가 소부. 이 자리를 꼭꼭 눌러주는 거죠. 노궁, 소부. 제대로 잡았어요. 바쁜하기도 하고 찧하기도 하고 쑥 들어가는 느낌도 하고 이 방법 집에서 꼭 따라주시면 체온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잊지 마세요. 탈탈 털어주고 탁탁 부딪히고 꾹꾹 눌러주면 끝입니다. 체온 1도를 위해서는요. 물을 꼭 머금었다가 천천히 마시고 복식호흡과 얼음팩 조격으로 혈액순환을 두은 뒤 탈탈의 운동법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. 우리 현대인의 90%는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기 마련이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1도의 기적을 믿고 제가 알려드린 한 손을 통해서 올해 건강 잡으세요. 가자 가자 가자.